이제 곧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이지요. 여느 때보다도 긴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은데요. 긴 추석인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 위한 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하지만 추석에도 여전히 일하느라 고향도 못 가보고 긴 연휴가 무색한 일도 많을 겁니다. 남들에겐 가족과 오순도순 보낼 시간인 추석에 이들에겐 그리운 가족을 보지도 못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의 딜레마는 이번 추석에도 계속되는 걸까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말로 대지의 노래 이 악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 1시간 후 지 Sabin ِ